영화 신과 함께 가사 부작으로 가닥을 잡았다. 신과함 시리즈를 제작한 리얼라이즈 픽처스 측은 25일 yt 엔스타에 신과 함께 3편과 4편 제작을 계획하 고 있다 고 밝혔다. 제작사 측은 다만 세부사항에 대해 아직 확정된 건 없다. 희망 이자 바람일 뿐 이다. 2편인 신과함께 인과연 개봉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. 고 덧붙였다. 3편과 4편이 내용이 스피노프 혹은 프리컬이 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서도 그것 역시 바람일 뿐 확정된 사항은 없다. 고 일축했다. 다만 제작이 확정된다면 3. 4편 역시 전편 에 이어 김용화 감독이 메가폰을 잡을 예정이다. 주호민 작가의 동명 웹툰을 영화화 한 신과 함께 죄와 벌군 지난해 12월 개봉에 누적 관객 1440만명을 동원하 여역대 개봉영화 흥행 2위에 올랐다. 2편인 신과함 게임과 연 은 오는 8월 1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. YTN 스타 반서연 기자 uiopk l e equal uitmp lus.co.kr 사진 제공는 롯데엔터테인먼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